자기 음 안 풀어줄 건데 오늘 왜 가만히 있지? 어? 자기 머리 했네? 왜 놀랬어? 많이 놀랬어 왜 그래? 자기 아냐? 어? 어? 어 방금 왔어 방금 아 그냥 뭐 아 근데 말을 하지 아니 아무 일도 없었긴 한데 부끄러움이 많나 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그런 거 안 물어봤다니까 말도 안 걸었어 아 아 자기야 자기야 가만히 냅둬 뭐 부끄러움이 좀 부끄러움이 좀 부끄러움이 좀 그래 나 그런 걸 헷갈리는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래 그래 아냐 아 갔다 와 갔다 와 아무것도 안 해 갔다 와 어 어 아 저기 그 동생아 저기 그 얘기 좀 할래? 어 문 좀 열어봐 오빠가 연다? 이거 연다? 어 열어도 되지? 어 그 저기 그 일단 좀 앉아볼래? 그 일단은 내가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아니 나는 쌍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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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이 있는 줄 나 진짜 몰랐거든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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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못했어 내가 내가 알았으면은 절대 안 그랬을 거야 어 나 이상한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막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 아니 아니 그 아씨 뭐라고 해야 되냐 어 그 어 일단은 일단 진정을 해 이게 왜냐면 알아서 좋은 게 있고 또 모르는 게 나은 게 또 있잖아 내가 어 내가 내가 뭐 술 취해서 그랬다거나 뭐 그런 그런 게 아니잖아 막 그 되게 막장 스토리 그런 거 아니니까 내가 진짜 이거는 진짜 실수잖아 내가 어 이거 말하지 마라 내가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 아 아 제발 어 제발 아 전화기 좀 내려놓고 아니 그니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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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가 되면 말을 할게 어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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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가 되면 그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올 거야 그때 돼서 이야기하자 어 아 제발 나 지금 얘기하면 어 아 진짜 이건 아니야 어 오빠가 오빠가 말하는 대로 제발 오빠 말 좀 들어주라 어 어 아니 그냥 뭐 이야기하고 있었지 아니야 그냥 뭐 학교생활 물어보고 그랬지 그 그치 글쎄 그 얘가 왜 울까 아 아 나도 몰라 아니 야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아니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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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돼 내가 어 내가 얘한테 뽀뽀를 했어 했는데 어 아 잠시만 잠시만 얘기 좀 들어봐봐 했는데 내가 자기인 줄 알고 아니 나 진짜 자기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뒤에서 내가 다 말할게 다 말할게 어 내가 뒤에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고개 돌리자마자 어 이렇게 뽀뽀를 내가 했어 그래 했어 했어 어 아 내가 했다잖아 아 아니 아니 그니까 아니 난 몰랐잖아 난 자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뒷모습 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얘기를 안 한거는 그 나중에 나중에 다 괜찮아지면 얘기를 하려 하 하 아니야 내가 뭘 일부러 보내 아니야 그런거 아니 자기가 나간다며 내가 나가라고 했어 자기가 뭐 재료 없다고 나간다고 했잖아 내가 의도한거 아니야 아 내가 사과 다 했어 미안하다 진짜 어 내가 미안해 아 그럼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